셔롬, 당신의 건강정도가 성공입니다. 응원할 거 이상됩니다. 자, 이제 여름입니다, 여름. 페인 좀 벗어요. 자, 시트팩 만들고 싶으시죠?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. 자, 그러면 노하우를 하나씩 공개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 하시면 돼요. 뭐 하실 겁니까? 저는 크런치 동작을 알고 있습니다. 크런치. 벤치에서 하는 크런치 동작. 다리를 돌리고서, 크런치. 근데 위에서 3초를 버티고. 3초를 버티고.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, 힘을 최대한 꽉 쥐는 거예요. 있는 힘껏. 있는 힘껏 줘서. 오. 호흡을 마시고. 하나. 둘. 셋. 올라가면 손을 뱉은 냄새. 하나. 둘. 셋. 응. 하나. 둘. 셋. 하나. 둘. 셋. 응. 하나. 둘. 셋. 이게 끝나면 다리를 들어오는 게 그래. 바로. 연속 동작으로. 응. 이렇게 다리를 차는 느낌보다는, 엉덩이와 골반을, 또는 아랫배를, 몸쪽으로, 위쪽으로, 끌어당기는 느낌으로. 오. 맨 처음에는 바로바를 올렸다가, 네. 나중에는 3초씩, 이것도 짜주면, 하나. 둘. 셋. 둘. 응. 다시. 하나. 둘. 오케이. 하나. 둘. 응. 오, 그래요. 저 같은 경우는, 복구 운동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, 네. 저는 이제 그냥, 어, 공원에서 여러분들, 누군가를 기다릴 때, 응. 기다리다고. 보통 이제,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공작도 괜찮아요. 이렇게. 그 대신, 복구에 힘을 딱 주고, 그리고, 지어짜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. 배에 힘이 빠지면,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, 복구에 힘을 주고, 하나. 둘. 이렇게. 이 방법도 괜찮고, 어,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이제, 응. 니 업을 하는데, 응.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, 니 라는 게 무릎이에요. 니. 그래서 무릎을, 올리는 느낌. 응. 이렇게. 이때도, 복구에 힘을 주고 하셔야지, 너무 많이 힘이 필요 없고, 짧게 짧게. 응. 자, 이렇게 하시면, 올 여름에도 멋진 복구를 만들 수 있을까. 감사합니다. 네.